안녕하세요. 제1연마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방화포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중인 저가 방화포는 정말 성능이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6가지 저가 방화포와 비교 시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연마의 CG1200 용접 방화포입니다. 토치로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수학사와 비교시피 지금을 같은 경우에는 소리도 직전이pty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리로 유통되어 있습니다. 도 dementia Protectionona 5. 저가 방화포 6종 5. 제1연마의 cg1200 용접 방화포는 여전히 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